색깔 다른 것만 체크 부위 이렇게 있지? 이렇게 체크해 색깔 다른 거 거기 두 번째 페인트 톤 있지? 거기 다른 페인트는 맨 첫 번째 건 무슨 컬러야? 얘 무슨 색이야 얘? 블루 얘는 무슨 색이야? 왜? 그 다음 거는? 무슨 페인트? 뭐? 세 번째 무슨 거야? 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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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레드 아닌 거 있어? 레드 있어 레드 아닌 거 있어? 레드 아닌 거 있어 어디 있어? 왜 아니 아니 무슨 레드? 여기서 레드 아닌 거 있어? 어 펌 뾱 맞어! 걔 체크 동그라미 해 그렇지 아주 잘했어 그 다음에 포도 포도 색깔 하나 다른 거 있어? 누구야? 걔가 달라? 걔 무슨 색깔이야? 그 다음 거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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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퍼플 말고 다른 건 누구야? white white? 아니 걔 말고 포도만 포도만? 포도만? 퍼플 그래 grap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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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저 다른 건 다 퍼플 grape인데 하나만? 무슨 grape지? 저런 거 걔만 동그라미 하면 되겠지? 오오